아이고,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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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가자. 자, 여기다, 여기다가. 아이고. 자, 여기다. 좋겠다. 자, 아우, 야. 힘들다. 와가지고 이제 뭐 할 거예요, 아버지? 냄비밥에 가지를 넣고서 가지 냄비밥을 할 거야. 가지 냄비밥? 넌 저기 뭐야. 넌 가만히 있어서 무슨 밥을 해? 가만히 있어서 무슨 밥을 해? 가만히 있어서 무슨 밥을 해? 가만히 있어서 표고버섯밥, 표고버섯. 옛날에 그거 무슨 간장이랑 비벼는 거 그거잖아. 우리 와이프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각자 위치로 자, 유혜리하고 메델이는 누구팀이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갑자기 엄마팀이야. 너는 왔다 갔다 하니까. 너 그냥 훌륭해. 여러분 계란찜도 하자 계란찜! 자 우리 같이 스타트! 여보! 이거 그늘막 치고 너무 더워서 그래 우리 그늘막 치자 저기는 그늘막 다 있고 진짜 여기 그늘막 없잖아 이거 어떻게 쳐? 이거 묶기만 하면 돼 어디다? 위에다 묶으면 돼 아니야 금선 우리 원장님한테 도움을 칠해줘 실원장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겠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야기를 하지 마 그냥 봐 이거 되게 예쁘다 와 안 찍으면 이게 더 시원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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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짱! 금방 쳤어! 대박! 우리 이거 갑자기 무인도에서 텐트 짓던 생각나지 않아요? 야 그거랑 텐트랑은 다르지 이건 이걸로 쉬운 거야 3시간도 넘게 걸렸는데 우와! 여보! 어? 근데 두른다고 두려지냐고 멍청아! 이걸로 묶자 이야 진짜 아니 상장 어딨어? 밖에 아 그래 이게 있어야지 뭔가 이상하다 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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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옛날에 이렇게 했어 3시 새끼 간 거지 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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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3... 11년을 살았냐 겨울 11주년인데 네 촬영 날이 11주년이었어 딱 11주년 그리고 입 닦았네 아이씨 그래서 원래 뭔가 이렇게 이벤트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촬영으로 이제 소스를 갖고 와 보여 야 소스 가져와봐 아빠 약간 어떻게 하고 해야 돼요? 아빠 할아버지 부를래 아니 안 부르면 돼 대야 할 수 있어 아빠 할아버지 부를래 야 본마도 많이 해봤어 이거 이거 하고 있어 하나 둘 셋 네 네 나이 찾았어? 다 했어? 아 일단 아니요 밥 부실래 아버지? 아 뭐 벌써 밥 했어? 네 그럼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고 다 우리 가라야돼 저거 저거 하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기름 생주로 참기름을 한번 닦아내고 적어야 돼 저걸로 해야 돼 뭘로? 불을 떼면서 불을 떼야지 엄마 그럼 이 나무 싸우면 안 부르니까? 나무 어디서 해야 돼? 그 나무는 안 돼 그럼 무슨 나무? 나무를 아빠 나무 구해올게 나무 좀 놔줘 나무 너무 많이 넣으면 안 타 불 좀 붙은 다음에 나무 아 그래? 한번 해봐 이거 이거 기름칠어야 된다 아 지금 불이 붙은 다음에 해야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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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그러니까 안 무서워지 나무에는 아무런 불도 안 붙어 이렇게 아빠 뭘 그래 나도 잘할 수 있어 기름 줘봐 기름 줘봐 기름 줘봐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몰라 나도 몰라 이걸 닦은 거예요? 맞아? 이걸 닦아야 그럼 맞아? 기름으로 닦아야지 기름 부었어요 더듬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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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 엄청 좋다 표 발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이거 하는 게? 이게 코팅 효과도 되고 밥이 제대로 익어 맛있게 익는 거 밥 먹고 밥 먹다봐 밥 먹어야지 밥 먹으면 타는다 빨리 와야 되는데 그걸 다 안 넣다고요? 뭐? 다 안 넣다고요? 물을? 술은? 다 먹었어? 응 지금 너희도 침밀하고 있잖아 네 알았어? 네 뭐해줘? 에호박 아니 안 먹어 못 먹어, 부친 게? 자, 고만 가 야, 진짜 그럼 저 바나나 갖다 해 오고 바나나 같죠? 그래, 그래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얘 봐, 얼마나 고급스러워, 우아하고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똑같아 막내 이리 와, 막내 아빠다 이리 와 봐 3점 조금 아는데 계란찜 인터넷에 있지 뭐 있는데 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아, 아, 에이 이걸 왜 줬어, 애들을 뭐요? 이번 집만 해도 안 되지 않나? 숙성을 시켜야 되니까 냅둬 어? 삼 개 어우, 죠 삼 개 사원을 해야 사원을 해야 사원을 해야 사원을 해야 사원을 해야 아니 잘못 샴 잔ientos 이고, 먹어봐 응. 응. 그거 하면 안 돼. 네 이거 먹을 거야. 왜 이러면 안 돼. 아우 니 지금 왜 데리고 가까워주지? 쟤 놓고 댕겨. 맛있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뭐 공룡식 이렇게 하면 되겠냐? 아무도는? 야 오지현 오지현. 왜요? 그냥 서울에서 계속 살아라. 애들 데리고 여기 못 살겠다. 얘가 사고 쳐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아 역시 아빠는 인자 할아버지 스타일은 아니야. 할 얘기 다 하질 않아가지고. 아빠한테 얘기해 줘. 할아버지가 화냈대요. 할아버지가 화냈대요. 너 이러면 너 잘못했잖아. 네가 여기 음식에다 그렇게 하면 되냐? 할아버지도 배대 사랑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반치면 안 되지. 이렇게 반치냐. 힘들어요. 힘들어요. 배달이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죠. 당연히 우리 새끼인데 예쁘지. 근데 방송 나가면 배달이 보면 골치 아프네. 자호가 할아버지가 어쨌든 항상 응원하고 많이 사랑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물이 너무 많지 많은 거 아닌가? 작아요. 작지 않지. 이만큼은 올라와야 돼. 손등까지는. 얘기가 너무 많아. 정주가 안 필요해요? 뭔데요? 안 필요해. 여기 봐. 앉아볼 것도 필요 없어. 이거. 비푸치개. 그걸로 저거 하려고. 좋아, 올린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스톱. 하나, 둘, 셋. 잠깐만, 스톱. 오! 이야... 됐어, 벌써? 이건 과바수도하고 다르잖아. 과바수도 두껍고 얇으니까 열 전도력이 빠르다고. 그런데 발이 금방 댄다고. 혼자서 바쁜 사람으로 현대인들은 이거 해 먹는 게 좋아. 현대인들은 냄비밥 안 하죠? 현대인들은 밥을 서서 해 먹지. 하나, 둘, 셋. 언니 이거 먹어볼래? 가마솥밥. 냄비밥, 뭐가 달라? 난 둘 다. 음! 두 개가 안 돼. 왜? 이것도 촉촉해. 응. 그런데. 밥이, 가마솥밥이. 베리에도 내 밥 뺏어. 바쁘자고. 이 밥이 더 맛있대. 그래, 베리가 알아. 베리. 베리예요. 베리 되게 미식가야. 얘 먹는데, 얘 먹는데. 아니야. 가마솥밥이야, 가마솥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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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요. 버섯이잖아. 버섯 조그만 게 좋대. 버섯 조그만 게 좋대. 잘한다. 이거 내 마솥. 이거 내 마솥. 이거 내 마솥. 아우, 그래도 만들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다. 버섯이 잘 먹는다. 응? 유연이 진짜 잘 먹어. 두번째로. 왜 내 마솥. 일로. 다음 영상에서. 수분의 하나. legs업은 어떻게 가야겠지? 에어. 오. 에어.